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얼굴을 안 보여준 것 같아서 얼굴 보여주러 왔어요 녹음 안 끝났어요 이제 해야 돼요 운동하고 이제 회사와서 녹음하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지빵입니다 수능 잘 끝났나요? 받다는 거에 의미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가 안 좋아도 상심하지 말고 정말 오랜만이네 재활 네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걸을 수 있는 정도에서 좀 이제 절뚝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정도고 근데 좀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춤을 추는 날이 오면 겁먹을 것 같기도 하고 녹음 빨리하고 들어가서 자야죠 솔로 나오는데 이제 멋있을 거예요 저는 촬영하는 걸 모니터를 봤었는데 멋있게 잘 나올 것 같고 막내가 또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솔로도 나네 춤출 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힘들 것 같은 느낌이 큰 것 같아요 날짜를 보니까 이제 수술한 지 12주가 넘어서 지금 조금씩 사이클도 타고 런닝머신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